이 배치에서 원쿠션으로 세워 치는 것은 공을 모으기 어렵지만요 투쿠션으로 득점하면 공도 모을 수 있는 배치입니다 어떻게 치면 좋을까요? 두텁게 치면 1적구가 내공보다 빨리 와서 키스가 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두께와 회전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고점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배치에서도 모아서 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이팅 하세요